여기는 일본 유튜버, 저는 한국 유튜버고요. 현재 코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최애고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댄서 코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춤과 먹방과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유튜버 구독자를 늘리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코마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코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리라, 하루카이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오늘은 마지막 마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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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띠. 아, 밧더. 밧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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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고의 버터네임 입니다. 잘 부탁할게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미호영 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 마호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기무치를 좋아하는 코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친구들이 오늘 마지막 공연이에요. 내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 친구들이 눈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마지막이 아마 끝날 때 펑펑 울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물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제가 참 달래주기 힘든 친구들인데 자! 앞에 보고! 벌써 울어. 왜 울어? 왜 울지? 어떡해.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인사, 세, 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추억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